이걸 이제 다시는 모방 범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그라피티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특히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데를 여행을 해보면은 이탈리아 여행을 해보면은 이제 이탈리아의 중북부는 그라피티 같은 경우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특히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건축물들이 대리석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흰 대리석에 여러분들 붉은색이나 푸른색의 그런 페인트를 가지고 그냥 낙서를 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없애기가.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 정부의 공권력이 약간 느슨한 남부지역 특히 시칠리 같은 데를 가보게 되면은 시칠리의 대도시인 두 번째 도시인 카타니아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은 뭐 그 좋은 여러분들 그런 건축물에 그라피티가 그냥 일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칠리의 두 번째 도시인 그런 카타니아 같은 그런 도시에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체험하고 그렇게 거리낙서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행객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죠. 그 여러분들 대리석에 다 물론 이제 시칠리 같은 경우는 지진도 많고 화산재 같은 게 많아 가지고 대개 흰 대리석보다 검정색 같은 게 이리 많기 때문에 그라피티가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제가 시칠리 카타니아 그라피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입력을 하니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에 뭐 전부가 눈이 닿는 모든 곳이 골목골목마다 그렇게 그냥 그리백화를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비행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눈길을 두기가 힘들 정도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시칠리의 두 번째 도시인 카타니아의 그라피티거든요. 이걸 참 확산되게 그래서 이제 사회학에서 아주 유명한 깨진 창이론. 한두 사람이 여러분들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검색하게 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식 없이 그냥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그리낙서를 일단 시작되게 되면 그것을 초기에 근절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여러분들 그리 전체가 여러분들 그냥 낙섭판이 되는 거죠. 한국사회가 유럽이라는 이런 나라들의 경험에서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깨진 창이론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기에 막기 위해서 이 경북궁 낙서범 복구비가 1억 원인데 이게 이제 이거를 복구하는 데 1억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몇 십 미터가 아니고 몇 킬로 정도가 되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런 비용이 크겠습니까. 그럼 미관상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또 사람들에게 무질서를 부추기고 본인도 모방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비용을 본인이 치르게 되면 자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경북궁 낙서범에 대해서 관계당국이 복구비 1억 원을 범죄자들에게 그냥 묻겠다. 범죄자들이 미성년자면 부모와 함께 묻겠다. 그렇게 개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근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는 cctv 같은 것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그래피티 같은 것을 여러분들 남겼을 경우에 그걸 적시름 챗불해 가지고 본인한테 여러분들 비용을 치르게 해야 그것이 경각심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조심을 하거든요. 이거를 그냥 사회적 비용으로 다 치르게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거든요. 사회 불만이 그래피티로 그냥 완전히 분출이 될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문화일보에서도 경북궁 낙서테르의 복구비는 1억이고 범인이 물게 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 경종을 울려야 된다. 문화일보에 한 시민이 이렇게 제안한 그런 글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책임을 물으면 조심을 하거든요. 민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행사상의 책임만 묻게 되면 그러면 조심 안 하거든요. 북한의 이런 핵개발 할 때도 가장 힘이 있었던 것이 미국이 재무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돈줄을 죄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뭐죠 조금 더 행동이 수그러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의 사기 사건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를 근절하려면 훈계조는 필요가 없고 그 사기를 치른 액수에 대해서 뭡니까 그보다 훨씬 2배 3배 정도의 과중한 벌가금이 여러분들 부과가 되면 조심을 할 거거든요. 미국의 여러분들 성범죄 추적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피해자들에게 10배 20배 100배 여러분들 배상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깨진 창 사회학에서 아주 저명한 깨진 창 이론에 따르면 이거는 확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한 사회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빠르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여러분들 치는 그런 판례라든지 관례라든지 판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문화반달리즘이죠. 그래피티 같은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문화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